안녕하세요 초콜릿 사육장입니다 꽃도 피고 따뜻한 봄이 왔는데요 저희 집은 봄 가을에 한번씩 구충제를 먹어요 여러분들도 1년에 한두 번씩 잘 챙겨 드시고 있나요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거북이와 물고기의 내부 기생충 치료 및 예방에 대한 영상입니다 음식을 잘 익혀 먹으면 별로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거북이들은 생먹이를 먹으니까 눈으로 보이는 특별한 증상이 없어도 혹시 기생충에 감염되지 않을까 항상 걱정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레바미솔이라고 많이 알려진 레바믹산 내부 기생충 약을 구매했어요 여기 보시면 돼지, 소, 양, 닭 이런 가축의 기생충 약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용해성이 뛰어나서 쉽게 물에 희석돼서 물고기 내부 기생충 약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레바미솔 구매 방법은 영상 마지막에 따로 알려드릴게요 치료 및 예방법은 이 약을 물에 타서 약욕하는데요 물 10리터당 1g의 비율로 해서 24시간 동안 약욕합니다 환수는 24시간이 지난 후부터 매일 30에서 50% 3일 정도 환수해 주시면 되고요 기생충 감염 증상이 계속 있는 경우에는 2주마다 반복합니다 저희 여항은 25리터 정도 되는데 물은 20리터 정도 차 있어요 그럼 2g, 지금 밥 숟가락으로 이 정도만 넣으면 됩니다 차 스푼으로 한 스푼이 1g 정도 되는데 크기가 다 다르니까 요거트 스푼으로 가득 한 스푼이 1g 정도 되겠네요 약을 넣겠습니다 거북이들이 약이 밥인 줄 알고 약도 잘 먹는 거북이들이에요 혹시 기생충 감염이 있나 확인해 보려고 제가 바닥재를 다 뺐어요 약욕한 지 삼일 지났는데요 바닥재가 없어서 그런지 거북이들이 코리들을 자꾸 건드려요 지금 코코인데요 이렇게 자꾸만 코리들을 공격을 해요 원래 땅 파는 걸 좋아했는데 심심해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얘는 초초인데요 코코보다도 더 심하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불쌍한 코리들이 꼬리 지느러미가 많이 뜯겨졌어요 제가 없을 때 무슨 짓들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제일 앞에 있는 녀석이 꼬리 지느러미 윗부분이 많이 뜯겨져 나갔고요 지금 제일 뒤에 있는 녀석은 보시면 꼬리 지느러미 중간 부분이 많이 뜯겨졌어요 아무래도 바닥재를 다시 넣어야 될 것 같아요 레바미솔 약욕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약 2g을 또 넣어줬는데요 그랬더니 약간 백탁이 오는 것 같아요 물이 조금 깨지는 것 같은데 그래도 잘 보이시죠 2주 전에 거북이들이 코리들을 공격했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바닥재를 바로 넣어줬거든요 바닥재를 넣어주고 나서 거북이들의 공격성이 없어지고 예전처럼 거북이와 코리들이 잘 지내고 있어요 그때 코리들 꼬리에 상처가 많이 생겼었는데 지금 보시면 다시 풍성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기생충 예방과 치료에 대한 영상은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꼭 부탁드려요 레바믹산 내부 기생충 약 구매 방법은 저는 네이버 검색을 이용했는데요 레바믹산으로 검색하시면 자료가 별로 없고 레바미솔로 검색하시면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소량 구매를 원하신다면 인터넷에서 검색하실 수도 있고 신세계수족관에 들어가셔서 레바미솔을 검색하시면 15g씩 판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처럼 1kg 대량 구매를 원하신다면 동물병원에서 처방받으시거나 동물의약품 취급 약국에 주문하셔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동물의약품 취급 약국에서 구매를 했는데요 지역명을 쓰고 동물의약품을 쳐서 지도 검색을 하시면 그 지역에 있는 동물의약품 취급 약국이 나옵니다 이 약국에서 모두 그 약을 취급하는 건 아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5군데 전화를 하니까 2군데 정도 약을 취급할 수 있고 주문할 수 있다고 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